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3 사건에 대한 태영호 의원 발언으로 시끌시끌한데 오늘 보니까 월간 조선에 박희석 기자가 4.3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정돈을 잘해놨더군요.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3 사건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라는 문제를 박희석 기자가 아주 정리정돈을 잘했습니다. 4.3 사건은 양심표현 학문인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보다 위에 있나 위에 있지 않다는 거죠. 이 박희석 기자가 4.3 사건을 맹렬하게 정리했습니다. 뭐 이겁니다. 당시 폭도들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와 이를 이어서 대한민국의 대항한 반란과 관련해서 남노당 당수 박헌영의 영향력을 배제하기는 쉽지 않다. 1945년 5월 조선 정팡사 위로 위패 사건 이후에 월북에 승무원 박헌영은 1948년 초부터 남한 내 남노당 잔당에게 단독 선거와 단독정부 저지를 위한 무장폭동을 일으킨 지령을 내렸다. 남노당이 여러분들 그냥 지령에 따라서 일어난 반란 사건이 4.3 사건인 겁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 진압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1948년 4월 3일 무장폭동이 있기 전에 2월 7일에 남노당이 재헌의회 구성을 위한 5월 10일 총선거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방해하라고 내린 지령에 따라 이게 1948년이죠. 좌익 세력이 전국적인 파업과 동맹 휴학을 강행했고 일각에서는 과격화된 세력들이 경찰지서를 습격한 소위 2.7 사건이 있었다. 이게 아마 대군지 뭐. 이는 4.3 특별법이 얘기하는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의 전체적인 성격이었다. 나라가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좌익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공격을 받는 거죠. 남노당 제주도당의 독자 행동으로 단정한 정부 보고서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남노당의 지령은 1948년 4월 3일 무장폭동 반발 이외도 변경 취소되지 않았다. 이른바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를 주도한 남노당 제주도당의 소위 군사부장 겸 인민유격대장 김달삼 1948년 8월 북한의 소위 조선인민대표자회의에 가서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한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 보고서와 4.3 사건 당시 폭동에 참여한 김봉현 김민주가 1963년에 발간한 제주도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에도 중앙당 지령을 언급하는 부분이 수차례 등장하기 때문이다. 중앙당의 여러분들 명령 없이 어떻게 이런 사건이 터지겠습니까 앞으로 폭도들을 무장대라고 지칭하고 남노당의 무장폭동 반란과 군경의 진압을 서로 맞슴이라는 뜻을 가진 충돌이라 표기한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표현을 따지 않으면 벌을 받는 세상에 도래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집권하게 되면 다 벌을 받도록 만들어버리겠죠. 역사를 다시 쓸 겁니다만. 제주 4.3 사건은 비극적인 사건이다. 다만 그 사건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4.3 사건의 핵심 대목인 1948년 4월 3일 날 발생한 소유사태는 공산세력이 좌익세력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행한 무장폭동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뒤에 이들이 전개한 반란과 군경의 진압 관영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역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4.3 당시 제주도는 준전시 상황이었으므로 양민을 폭도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폭도의 가족들을 연자주로 묶어 처행하거나 속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들을 폭도로 간주해 죽이고 옥살이를 하게 한 신뢰가 닿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이에 대해 반성하고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추모하고 적절한 보상을 한 것은 당연하이다. 하지만 억울한 희생과 무장폭동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된다. 아주 박희석 기자가 4.3 사건을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그 사람들이 또 권력 잡으면 다 바꿀 겁니다. 4.3 사건이고 여순 반란 사건이고 모든 것을 다 자기들 편한 대로 다 바꿔버리겠죠. 역사랑은 성자의 기록이니까. 다 바꾸겠죠. 숨이 턱턱 막히지 않습니까. 거짓이 뭐죠. 온 나라를 던대서 어떻게 여러분들 숨을 쉬겠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